애플 소식입니다. EU 압박의 굴복. 다른 앱스토어 허용. 앞으로 유럽연합의 아이폰, 아이패드 이용자들은 앱스토어 이외 다른 앱 장터에서도 앱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맥루머스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25일 이후에서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른 앱 장터들은 iOS 앱 형태로 제공된다. 따라서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 장터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해당 앱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내려받아야 한다. EU 지역에선 고객 경험, 사기 피해 방지, 고객 지원 등에 대한 애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누구나 앱 장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애플의 이 같은 조치는 3월 발효되는 디지털 시장법 때문이다. DMA에서는 애플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앱스토어만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드파티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서드파티 앱스토어 개발자들은 거래 시스템도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서드파티 앱스토어에서 거래되는 앱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애플은 서드파티 앱스토어에는 계정 하나당 연간 0.5유로의 핵심 기술 비용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입자가 100만 명에 이를 때까지는 핵심 기술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애플은 이 조치와 함께 EU 지역의 자사 앱스토어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17%로 인하했다. 가입 1년 이상 될 경우에는 수수료 비율을 15%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에게는 수수료를 10%만 적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앱 배포자 절대 다수가 이 기준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투자 전문가들 앞으로 5년간 MS가 애플 압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분야에 힘입어 앞으로 5년간 애플을 앞서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이 대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앞두고 13명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한 명도 빠짐없이 MS의 완승을 예상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들어 7% 가까이 급등해 최근 주식시장 가치가 3조 달러를 넘어섰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29일 현재 3조 451억 달러로 애플에 앞서 있다. 로이터가 13명의 투자 전략가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에게 5년 후 어느 회사의 주가가 앞서 있을지를 물어본 결과 모두 MS가 애플을 앞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1일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고 이틀 후 애플이 뒤를 이으면 당장의 순위는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로이터의 질문에 응한 모든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인공지능 성공이 애플보다 더 강력한 이점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경쟁은 이 싸움에 그칠 수도 있다. 응답자 가운데 일부는 최근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기아의 엄청난 상승세에 주목하고 있다. 채취피티 제조사인 오픈 AI의 초기부터 투자해온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시장을 놓고 아마존, 알파벳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AI의 선두주자로 인식되면서 2023년 57% 상승했다. 애플은 아이폰 카메라의 사진 품질 개선을 비롯해 제품 기능에 AI를 조용히 접목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회사가 12월 분기 결과를 발표할 때 더 많은 AI 계획을 듣기 원하고 있다. 애플은 내달 2일 미국에서 비전 프로 혼합현실 헤드셋 판매를 시작하는데 이는 10여 년 만에 내놓을 가장 큰 기대작이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 애플의 주가는 4,300% 이상 급등했다. 애플은 이후 당시 시총 1위 엑손모빌을 뛰어넘고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인정을 받았다.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의 수요에 대해 우려하는 가운데 애플의 주가는 2024년 들어 보합세를 유치하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이로봇 인수 포기 아마존이 반독점 경쟁을 우려한 유럽연합의 제동에 막혀 로봇 청소기 제조업체의 아이로봇 인수를 포기했다. 29일 CNBC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로봇 청소기 제조업체인 아이로봇의 인수 계획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마존이 2022년 8월 아이로봇 인수 계획을 밝힌 지 17개월 만이다. 아마존과 아이로봇은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에 대한 EU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인수 무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아마존이 아이로봇 인수에 대한 반독점 심층 조사에 착수했고 4개월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심층 조사 결과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면 아마존 스토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저하시킴으로써 아이로봇의 라이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예비적으로 밝혀졌다며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이 로봇 청소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 더 낮은 품질, 더 적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아마존은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이후 집행위는 최근 사실상 인수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로봇 청소기 룸바로 잘 알려진 아이로봇은 이날 아마존과의 합병 철회와 함께 마진 개선에 집중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 기획을 발표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아이로봇 전체 인력의 약 31%에 해당하는 35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콜린 앵글 최고 경영자도 CEO직에서 물러난다. 아이로봇은 이날 뉴욕 증시에서 10% 이상 급락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플랫폼법 구글 애플 적용 유력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규제 대상의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대표 플랫폼 기업을 넣어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다. 2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공개할 플랫폼법에서 규제 대상이 될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이처럼 사에서 오개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쿠팡과 배달의 민족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플랫폼법은 디지털 공용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법이지만 소상공인과 정보기술업계 모두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쿠팡 배민 같은 국내 유통 배달 플랫폼은 물론이고 최근 인기인 중국 온라인 쇼핑몰로까지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은 쿠팡과 배달 플랫폼의 독서